건강을 더하는 40초 건강인 플러스 흔히 50대 전후에 많이 발병해 이름 붙여진 50견 즉 유착성 관절 낭염은 어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아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만약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있으면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 진단 이후 관절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진행하는 관절 스트레칭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골든타임 40초 올바른 어깨 관리부터 시작됩니다 건강을 더하는 40초 건강인 플러스 세상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